겨울의 추위가 아닌 따스함, 온기를 느끼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묵직한 코트와 목을 감싸줄 목도리, 털장갑, 털모자, 두툼한 귀마개까지 거기에 이 두 분의 목소리까지 더해진다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푸른밤 더 라이브, 백예린씨, 김나영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2016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17년, 올해가 더 기대되는 목소리인 두 분입니다 백예린씨, 김나영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 두 분이 또 금요일 밤에 푸른밤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에 감사하고요 1265님이 백예린씨랑 김나영씨 푸른밤에 나오신다고 해서 병원 회식도 빠지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금요일 밤이어서 또 이렇게 회식이 있었는데 두 분의 라이브 소식, 생방송으로 함께하시려고 이렇게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요, 두 분이 오늘 노래도 불러주시고 많은 이야기 나눌 테니까 잘하신 겁니다 천혜진님, 좋은 밤이다 싶었는데 백예린씨, 김나영씨가 나오셨군요 오늘 더 라이브 기대가 됩니다 즐거운 시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12시가 넘은, 12시 반,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라이브 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두 분 네,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예린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요 왜요? 왜요? 네, 너무 오랜만에 방송국 출입을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전에 푸른밤에서 한 번 또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방송 안 하셨나요? 그때 이후로 MBC 라디오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예예, 겁먹지 마시고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요, 푸른밤에 이 시간에 가수분들 나와주시면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쭙습니다 어떠세요, 나영씨? 아, 저는 이 시간에 잡니다 아, 주무시는군요? 네, 12시 반이면, 12시면 눕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요? 일찍 주무신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 비교적 네, 비교적 비교적 일찍 자는 편이라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요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정말 좋죠 네, 행복해요 예인씨는요? 저는 작업이 있으면 좀 늦게 자는 편이고 예 지금은 그냥 야식 같은 거 먹는 시간 음, 아, 야식 좋죠 야식 좋죠, 예 그러면 나영씨 같은 경우에는 야식이라고 하면 한 10시 반쯤 먹어야겠네요? 12시에 자야 되니까 아, 야식? 저한테 9시부터 야식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거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야식 있으세요? 좋아하는 야식? 저는 무뼈닭발 우와 무뼈닭발이요? 닭발 무뼈닭발 네, 뼈가 없어야 되는 거죠? 무뼈, 무뼈 아, 이제 뼈 발라서 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먹기 편하게 맞아요 그러면 나영씨는? 저는 야식 하면 이제 치킨 음, 역시 닭이네요 치킨이죠 닭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래요 스케줄 없는 금요일 밤이라고 하면 사실 좀 느낌이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밤에 12시와 금요일 밤에 12시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나영씨는 좀, 어머, 어떠세요? 금요일 밤이라고 하면 딱히 다른 의미는 없나요? 아, 저는 별로 딱히 다른 이미지는 없고 네 금요일이면 강아지랑 산책을 좀 더 많이 하는 아, 그래요? 그 정도 주말 반려동분이 있으시군요 네, 닭순투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닭순투 저도요 어, 그래요? 네 어머, 정말요? 네, 공통점 찾았습니다 어머, 닭순투 몇 살인가요? 네, 8살이요 아, 저 4살 네, 4살 네, 완전 남자아이인가요? 아, 중성화했는데 남자아이 네, 남자아이요? 네, 네 네, 누나네요 어, 누나네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아, 섞였어요 되게 갈색, 검정색 그런 회색 회색도 있나요? 회색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대풀이라고 회색도 있는 강아지 아, 뭔지 아니다 아시죠, 아시죠 전박이 같은 자, 예린씨 반려동물 있으세요? 네, 저희 뭐, 뭐요, 뭐요? 오, 말티즈 아, 말티즈 아, 말티즈 어,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아, 애기구만 정말, 예 이것저것 다 물어 뜰 때 아닙니까? 아, 애기 애기가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그때 장난 아니다 예, 여러분 지금 지금 음악프로그램 같이 하고 계세요? 예, 애견 프로그램 아니고요 예, 음악 프로그램 푸름먼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예, 시작부터 이렇게 좀 밝게 시작이 되네요 예린씨는 좀 어떠세요? 스케줄 없는 금요일 밤이다 생각을 해 보시면 어, 근데 늘 제가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일이 많이 없어서 거의 그냥 월화, 소모, 금토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일 자체가 좀 그렇게 크게. 개념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라디오 하기 전까지는 그런 요일 감각이 많이 없었는데 라디오 하고 나서부터 게스트분들 변하고 요일마다 좀 다른 분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2016년보다 2017년 올해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2016년도에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셨고 많은 사랑도 받으신 두 분인데 사실 더 기대가 된다. 2017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2016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2017년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16년은 좀 어떠셨어요? 16년은 저는 아무래도 제 이름을 조금 많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저한테는 조금 기억에 남는 해인 것 같아요. 좀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네. 그쵸. 그나마 활동도 많이 하고 덕고 있는 활동이 있었다. 백예린 씨는? 저는 원래 앨범 계획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냥 좋은 곡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낸 연도라서 그냥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이번 연도에 있었던 활동들 보면은 두 장 정도의 앨범이 나왔죠? 네. 싱글로. 앨범 계획이 없었는데 두 장의 앨범을.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엄청난데요. 계속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앞으로 2017년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 나영 씨 어떠세요? 2017년 저는 아마도 미니 앨범을 낼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앨범 준비하고 계시고 백예린 씨는? 이번 연도도 딱히 계획은 없는데 앨범 한 4장 내실 계획. 어떠세요? 좀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제 셀리스트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서 정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나영 씨 지금 좀 후두염 앓고 계신다고요? 네. 그때 이제 후두염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비염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이제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거의 노래를 한 달을 안 했어요. 아 좀 쉬고 계셨군요. 네. 한 달 넘게 안 하다가 이제 회복 연습을 좀 하면서 회복을 하던 와중에 지금 제가 처음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라 아 그렇군요. 좀 부담이 많이 되실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많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하죠. 지금 잘 회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비염 되게 힘드네요. 비염 혹시 이전에는 없으셨었어요? 전혀 그렇게 이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번 앓고 나니까 이 건조함이 확 느껴져요. 그렇죠. 비염은 심각하죠. 비염이 한 번 딱 오면 그러니까요. 평생 갑니다. 죽겠어요.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백예린 씨도 비염 앓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말짱합니다. 아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대박. 아 이럴 수가. 비염이 없다니. 와 정말요? 진짜 근데 비염이 없으세요?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은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나영 씨 어서 회복하시고 좀 관리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서 적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29님이 작년 크리스마스 앞두고 백예린 양이 깜짝 선물해 준 크리스마스 송 잘 들었어요. 역시 음색 깡패 덕분에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Love Your Own Christmas 라는 곡을 발표하셨죠? 네. 이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앨범 작업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원래는 제가 이걸 2013년 겨울에 썼는데 예전에 썼던 곡이네요. 그때 이제 제가 크러쉬 오빠랑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것보다 오빠한테 편곡 문의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봤는데 아 뭐 어떻게 안 된다고 갑자기 하셔가지고 얘기가 뭉그러졌는데 그 2013년도 당시에 그랬다가 이제 회사에서도 갑자기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됐어요. 또 시즌송으로 나왔군요. 갑자기 쿡 찔러서 원래 갑자기 나오는 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시 나영 씨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갑자기 나왔던 거 저는 저 되게 계획적으로 항상 계획하셔서 계획적으로 내지만 저는 잘 안 됩니다.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여러 가지 작곡품들이 또 작년에 있었잖아요. 아 어떤 게 있었죠? 네 뭐 OST라든지 OST 계획 안 하고 불렀을 리가 없잖아요. 사전 제작인데 심지어 그렇죠. 그 드라마 그 계획 중에 엄청 계획했죠. 맞아요. 82927님 김나영 씨 하동균 씨와의 작업이라니 꿈을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하동균 씨 만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동균 씨가 프로듀서로서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곡하시고 작사하실 거예요. 12월 30일에 발표된 신곡이었죠. 노래 제목이? 널 미워하지 않길입니다. 이 곡을 또 하동균 씨가 작업하셨더고요. 어떠세요? 그 하동균 씨를 평소에 많이 좋아하셨나요? 네 되게 많이 제가 되게 힘들 때 그 하동균 선배님의 그 From Mark 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분인데 제가 또 이렇게 작업하게 돼서 저도 되게 좋았죠. 어때요? 기분이 어땠나요? 저도 물론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던 그런 아티스트들과 처음 만나고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진짜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꿈 같잖아요. 네 되게 다르고 근데 되게 말수가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과묵하시군요. 네 되게 과묵하셔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사인 한번 받아볼 걸 이 말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인 한 장만 되게 말수가 없으시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아티스트 분에게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작업을 딱 했을 때 그분에게 형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말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게 편해요. 라고 하셔서 둔뎅을 하시는 게 편하다고 아 예 하면서 짝이 식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그런 경우보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고 아름답게 남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자 슬슬 첫 라이브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첫 번째 라이브는 김나영 씨가 준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곡인지 이 노래 작년에 큰 사랑 받았던 드라마의 OST입니다. 다시 너를 이라는 노래 들려드려볼까 네 나영 씨가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했었던 그 노래 처리해 주시고요. 사실 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디션도 그렇게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 첫 번째 라이브 김나영 씨의 다시 너를 준비가 되시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다시 스쳐 지나가버린 운명 앞에 서 있어 멈추지 못할 꿈이었을까 우린 멀어지는 너에게 전하지 못했어 한 번도 너를 사랑해 내 깊은 마음속 Don't let me cry 넌 타면 없어질 꿈 녹아내려버릴 눈 네가 그리워질 때면 난 너가 돼있었고 잡지 않았어 널 다시 올 줄 알고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볼 줄 알고 열병같은 감정이 시작 끝 끝 시작 끝에 서 있어 비상등처럼 어둠 속 혼자 후두커니 불켜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넌데 가슴에 틀린 담을 적네 밀어내도 남아있어 어느새 꿈속에 I don't wanna lose you Believe out you anymore 생각해도 모르겠어 너 없이 살려 I don't wanna lose you Believe out you anymore 아직 무려 볼 수 있을까 다시 스쳐 지나가버린 운명 앞에 서 있어 하지 못할 꿈이었을까 꿈이 멀어지는 너에게 전하지 못했어 나의 마음을 아직도 울고 있잖아 I don't want to cry 그렇게 기다리잖아 가슴이 지치도록 I don't want to say goodbye 내 곁에 돌아와 언제라도 찾아와 딱 하루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로 나 살 수 있다면 널 아프게 한 말과 행동 되돌릴 수 있다면 널 덜 외롭게 하고 더 꽉 가낼 수 있다면 미치게 후회스런 그 하루 다시 주어진다면 네 김나영의 다시 너를 듣고 왔습니다 랩도 라이브는 아니었고요 가창만 라이브였습니다 매드클라운이시죠? 네 맞습니다 발음이 정말 정확하네요 다시 너를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랐어요 김현정님 허 태양의 후회 이 곡을 라이브로 듣다니 이 곡 라이브 하신 어떤 그 OST 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부를 어떤 기회 자체가 조금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얼마만에 부르시는 건가요? 이 곡 작년 작년 겨울쯤에 이제 태양의 후회 OST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부르고 오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근데 또 지금 좀 컨지션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백현 씨가 엄지를 하나만 올린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쌍엄지를 갑자기 아 너무 본인 라디오였어야 되니까 눈 맞으셨는데 깜짝 놀랐죠 쌍엄지 쌍엄지가 좋아요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땡땡 장은정님 너무 좋지 말입니다 성함은 은정 씨인데 네 은정 씨가 또 이제 듣고 계셨나 봐요 네 태양의 후회가 방영된 지 얼마나 됐죠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꽤 지났는데 또 그 어떤 감동 같은 것들 재밌게 보신 분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작년 봄에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김세영 님 저는 나영 씨의 특유의 울 것 같은 감성이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호흡 가득한 감정 가득한 그 목소리들이 또 매력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김나영 씨의 다시 너를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두 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평소에는 좀 어떤 분위기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나영 씨 네 어떠세요 방송 지금 라이브도 한 곡 하시고 한 20분 가량 네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네 긴장도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긴장도 지금 한 40% 정도 그게 뭐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렇게 보면 평소에 몇 퍼센트 긴장하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평소에 근데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80% 하는 정도인데 예예예예 들어올 때 한 90이었는데 지금 제가 한 40% 정도로 아 그래요 탁탁탁 떨어지네요 근데 노래 한 번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트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이 빨라졌어요 말이 빨라졌어요 아웃사이드 오크요 메시인 줄 알았어요 메시 네 자 그래요 백일인 씨는 좀 어떠세요 평소에도 원래 좀 긴장 많이 하시나요? 노래할 일이 많이 없어서 긴장은 많이 안 하는데 확실히 제가 19일 때보다는 스무살이 되고 이제 21살이 됐는데 좀 더 밝아지고 사람도 완전 많이 만나고 하는 거 같아요 완전 많이 만나요? 대단하군요 대단하군요 죄송할 건 없는데요 굳이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사실 기억에 참 판노라 죄송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좀 많이 밝아지고 있다 네 대외적으로 변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음악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김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하동규현 씨가 함께 작업한 그 앨범 곡 싱글이죠? 네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이번 곡은 이제 하동규현 선배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요 제목은 널 미워하지 널 미워하지 않길 긴장 부르신 거 맞죠? 40% 맞나요? 네요 사실 한 50% 널 미워하지 않길인데요 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동규현 선배님이 저를 위해서 써주신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직접 저희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네 네 이제 하동규현 선배님의 그 감성이 되게 되게 많이 묻어나는 그런 거라서 제가 이제 되게 이거 노래 녹음할 때 되게 네 네 되게 오래 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또 앨범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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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 앨범 안에 사진과 이 가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함께 작업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역시 하동규현 씨의 이름이 또 눈에 띄고요 네 참 슬픈 노래일 것 같다 네 노랫말이 또 들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업하실 때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셨는지 일단은 보통 녹음을 제가 많이 하면 이틀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한 네 번 정도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창 자체를 네 번 하셨다는 건가요? 녹음실에 간 게 4일 정도가 되고요 네 네 뜨문뜨문 그래서 할 때마다 거의 한 6시간 넘게씩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6시간 내내 노래를 하진 않았지만 거의 4시간 넘게 맨날 노래를 하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뭐랄까 되게 많이 배운 느낌? 왜냐면 하동규현 선배님의 그 뭐랄까 느낌과 제가 평소에 듣는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서 좀 더 새로운 거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배움도 있었고 네 되게 많이 4회까지 녹음을 했었던 데에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였을까요? 일단 제가 이 곡의 느낌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군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길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녹음할 때 이제 오케이가 났군요 네 길이 보여서 그때 좀 기분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이제 좀 색다르게 보다 되게 많이 아 이제 드디어 녹음실이 안 오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긋지긋한 녹음실 아 네 우리 내년에 봐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음악이 나왔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백일인 씨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음 그래요 로멤버송 로멤버송 로멤버송이라는 곡 네 네 이 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이 곡은 사실 제가 러비온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한 곡만 낼 예정이었다가 네 네 네 한 이제 마스터 이제 발매 딱 직전까지 한 3주 남기고 네 쓴 노래였는데 아 조금은 그러면 이제 발매가 코앞에 있을 때 네 네 그냥 한 곡만 내기는 조금 아쉽다 그런 기분이 있나요? 그래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친구랑 이제 주유소에 갔는데 네 네 제가 주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막 음성매모로 오 자연스럽게 나온 한 30분 정도 걸려서 그냥 쩌르륵 쓴 거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노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고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백일인 씨의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노베버송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노베버송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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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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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아마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내다가 근데 나가기 전에 노래를 하나 내긴 했었어요. 그 학교 선배님 졸업 앨범에. 슈퍼스타K 시즌5에 출연하셨었죠.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진행 자체가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김필씨가 나와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살짝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휴대폰도 못 쓰고 방송도 못 보게 한다면서요? 그쵸. 완전 단절이에요. 세상과의 어떠한 스스로 좀 이제 뭐 감내의 시간이네요. 어떠셨는지? 되게 힘들어요. 그 시간 되게 힘들고. 어느정도? 그러니까 제가 프롬마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걸 맨날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경쟁이고 그 와중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 뿐이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이제 올라가신 분들하고 좀 다른 데서 합숙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견디는 데이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또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나영씨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맞아. 근데 제가 그때 나오면서 음악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 그 정도로 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이러려고 슈퍼스타 케이 나왔냐고 괴로워. 그랬군요.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많이 음악에 대한 그 갈망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나영씨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뭐 백예린씨와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네. 백예린씨는 11살에 제가 이렇게 오디션 보셨다고요? 네. 초등학교. 야 11살. 김나영씨 11살 때 뭐 하셨어요? 전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때 즈음인데. 뭐 모래나 만지고 있겠죠? 예예. 모래나 만지고. 너무 만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더러워요. 쓰셔야 돼요. 감기 걸려요. 예린씨 11살. 이때 또 JYP를 찾아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디션이었나요? 캐스팅이었나요? 오디션을 공채 오디션을 봤는데. 직접 보러 갔었던 건 거죠? 어 네. 근데 사실 그때 막 제 진로에 대한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 어머님이 많이 믿고 뭔가를 푸시를 해주셔서. 아 그렇군요. 계속 막 많이 오디션도 보고 또 많이 배우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예. 아버지께서 음악을 원래 대학 때부터 하셔가지고. 우와. 어 자연스럽게 막 7080 가요부터 시작해서 팝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맨날 노래하게 되고. 그 많은 기획사들이 있는데 JYP였던 이유가 있을까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그냥 그게 그때 당시에 봤던 오디션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눈에 보이던. 예예. 눈에 보이던 JYP 공채 오디션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그러면 11살 때 오디션 딱 보고 바로. 어 네. 제가 2등으로 입상을 해서 들어가고. 1등이 이제 2PM의 우영오빠. 그렇군요. 사실 이 2등을 해봤던 친구들은 압니다. 저도 2등 해봤거든요. 저도요. 아 다 2등 출신이네 여기. 2등 출신이야. 아 이런. 김나영 씨는 어디서 2등 하셨어요? 저 학원에서. 학원에서 2등. 백예린 씨 어디서 2등 하셨어요? 아 저 공채 오디션. 공채 오디션. 저는 SN 연습생에서 2등이었어요. 1등에 대한 어떤 그 갈망도 있고요. 거기서 오는 어떤 뭐랄까. 뭔가. 경쟁심. 그리고 나에 대한 뭔가. 열등다. 회환. 이런 것들. 1등 기억하세요? 1등이요? 네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예. 백예린 씨 1등 기억하시나요? 누구신가요? 우영 오빠. 장우영 씨. 아 2PM. 전 태연 씨였어요. 손영 씨.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손영 씨 대 태연을.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기억이 납니다. 2등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음악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 다 사실 노래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동의의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 본인의 매력이 뚜렷하신 분들인데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저 항상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네가 스스로 언제부터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니?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나영 씨는 어떠세요? 스스로 내가 이때 노래 잘하게 됐다. 혹은 조금은 이제 좀 나의 업으로 삼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자존감, 자신감이 생겼던 어떤 순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작품 발표회 때 이후로 되게 큰 자신감 없고 그때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되게 저 목소리에 되게 빠져 살아요. 그래서 녹음이 되게 힘든 게 저는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 게 저는 그때의 그런 감정이 따로 있잖아요. 소절 소절마다 내가 불렀던 그런 호흡과 감정이 있는데 그게 다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또 누구는 다시 해, 다시 해 이러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난 진짜 잘 불렀는데 자꾸 다시 부르라고 짜증나서.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난 지금 마음에 드는데. 난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빨리 바꿔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초반에. 저도 이해 나갑니다. 백일인 씨는 좀 어떠세요? 내 스스로 나 좀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혹은 만약에 이 정도 내가 좀 실력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실 저는 연습생 때부터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고 데뷔를 하고 지민 양과 같이 피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팀을 하다 보니까 지민이는 고음도 확확 잘 지르고 또 예능도 나가서 잘 웃기고 이러는데 저는 노래도 비교도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주눅들어 있다가 좀 유명한 커버곡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또 백일인 씨가 커버곡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들. 스스로 했던 어떤 프로모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 자신감 회복에. 그렇군요. 음악에 대한 얘기도 쭉 나누고 있는데 19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다던데 두 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가수를 하기 전과 후 듣는 음악도 좀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영 씨 어떠세요? 좋아하시는 음악 취향 아티스트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아리아나 그란데에 빠져서. 아 아리아나 그란데 신나죠. 네 산타텔미 죽여줍니다. 죽이다. 죽이면 안 돼요. 그거랑 제가 그 가수 남자 가수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Over and Over Again이라고 아리아나 그란데랑 같이 듀엣 하셨던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위켄드인가요? 아 위켄드 아닌데 아무튼 그분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백예린 씨는 좀 어떠세요? 요즘 좀 빠져있는 아티스트? 요즘요? 아 저 밴드 7, 7호 음악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아 7, 7호. 근데 듣는 그 어떤 연령대 자체가 꽤 폭이 넓네요. 지금 예린 씨 나이가 21살인데 꽤 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팀의 곡도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요. 이제 다음 라이브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나영 씨 어떠세요? 아 오마이갓. 네. 네. 오마이갓. 네. 계속 이제 좀 토크를 하시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떤 컨디션? 아 네. 후렴 많이 가라앉았나요? 아 이거. 네. 네. 제가 근데 이 노래를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예예. 지금 불러주셨는데. 네. 근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좀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 아니요. 최상이어도 못해서. 아무튼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셔서. 파이팅.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네. 이 곡은 이제 널 미워하지 않길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번에 제가 들고 온 노래입니다. 신곡인데. 아마 가사가 아주 좋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동균 씨와 함께 작업한 바로 그런 노래겠죠? 네. 맞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나영 씨. 김나영 씨. 그리고 백혜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가 이번 최근에 발매를 한 싱글 곡이죠. 널 미워하지 않길. 하동균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를 한 그런 곡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시면 라이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김나영의 널 미워하지 않길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땐 또 그래 마음이란 게 생각처럼 되질 않고 우리 아프던 기억만 또 전부 가지고 나타난 마음에도 없었던 욕을 한참 퍼붓게 해 날 미워하지 않길 수많은 밤도 잊지 않길 우리의 기억들은 빛나는 위로가 되기를 우리 사랑으로 아름다웠어 우리 사랑으로 아름다웠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 우리 사랑한 기억만 또 자꾸 자꾸 내 맘에 들어와 자꾸 내 맘에 들어와 아직 너는 내 맘에 들어와 아직 너는 내게 남아 아직 너는 내게 남아 수많은 밤도 잊지 않길 수많은 밤도 잊지 않길 내 맘에 들어와 내 기억의 끝에 왜 우린 서로 왜 멈춰서 내 사랑의 끝에 왜 우린 서로 또 멈춰서 내 기억의 끝에 왜 우린 서로 왜 멈춰서 우린 아파해야 하나 날 미워하지 않길 수많은 밤도 잊지 않길 우리의 기억들은 빛나는 위로가 되기를 날 미워하지 않길 기억했던 그곳에 운이 멈춰서 사랑했던 기억은 내게서만 사랑하고 어느새부터 어쩌면 우린 서로가 아닌 밤이었을까 우린 사랑했고 지금 우린 끝 김나영의 널 미워하지 않길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곡에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그런 곡이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한 것 같네요 이제 토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제 행복해요 이다연님 와 이 노래 자주 듣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애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800님이 울면서 부르고 있는 거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감정이 잘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민지님 이 노래 듣고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목소리랑 가사랑 잘 어울려서 마음이 더 와닿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쭉 가사를 보면서 계속 들었는데 가사가 진짜 현실적이고 슬프고 되게 와닿았네요 그렇네요 와닿았네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코러스의 전 귀가 가더라고요 네 화룡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분도 하신가요? 맨 아래에 계십니다 아래쪽에서 또 이제 어떤 존재감을 그리고 함께 작업한 어떤 그것들을 좀 더 표현을 잘 코러스로서 함께 해주셨군요 네 되게 좋았어요 자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예린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진짜로 울고 계신 줄 알고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도 이렇게 못할 텐데 대단하십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밑밥 까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병원에 진단서 떼드리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믿어주세요 믿은 사이 까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1219님 저는 예린양이 쓰는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도 시 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린양에게 또 좀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가사 진짜 좋아요 예린씨가 쓰는 가사들 너무너무 좋은데 시의도 쓰세요? 작년에 좀 많이 썼다가 요즘에는 좀 그냥 수필 같은 거를 써보고 있는데 글 쓰는 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책도 좋아하고 또 저는 뭔가 멜로디나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냥 가사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가사를 좀 공들여서 아 가사 진짜 중요하죠 여기 국어 선생님 계셨네요 아 여기 계셨네요 아 선생님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예린씨 같은 경우에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좀 나의 노래 중에 이 노래 진짜 가사가 마음에 든다 꼭 내가 쓴 게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 진짜 좋아요 이 노래 가사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노래 있을까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좀 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오빠 또 제 친구들도 많이 느끼는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쓴 노래인데 그냥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뭔가 하루에 한 순간이라도 뭔가 그걸 꽃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가 있으므로 나는 되게 행복하다 그래도 위로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또 전달이 되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나영씨는 좀 어떠세요? 이 노래 가사 좀 너무 좋다 네 저는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정규 앨범에 실려있는 저한테 뜻깊은 곡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작품 발표 때 했던 노래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길? 네 마치 되게 앞길이 사실 막막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와중에서 그걸 극복하는 어떤 사람의 내용이라서 되게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408님 나영씨는 요리에 소질이 있을 것 같고 백예린씨는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제빵을 잘할 것 같은 저만의 느낌이 있는데 어때요? 아 제가 제빵? 네 어떤 이분이 이제 만약에 나영씨가 정말 요리에 소질이 있고 백예린씨가 제가 제빵을 잘한다라고 하시면 이분이 이제 돗자리를 까시는 걸로 네 어떠세요? 돈 받아야 돼요 저는 요리 좀 잘합니다 아 스스로 이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좀 실력이 있는 건데 좀 하죠 예린씨 어떠세요? 좀 밀가루 만지어 보셨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제빵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네 저는 앞으로 해볼 생각도 없고요? 요리를 많이 해보진 않고 설거지를 많이 하세요 아 그렇죠 설거지라도 잘하는 게 없는 그리고 요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리의 시작과 끝은 장 보는 것에서 요리가 시작이 돼서 설거지까지가 요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맨날 쓸데없는 것만 많이 사서 어 뭐야 통이 예쁜 것들 그런 것들 저도 그래요 병 예쁜 그런 음료수 같은 계산할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깜짝 민망해서 다시 갖다 놓기 좀 미안하고 뒤에 있는 사람을 두 개 사고 쓸데없이 줄 뒤에 서긴 흔들때 죄송해서 그냥 사게 되고 맞아 맞아 네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혼나고 있는 거 왜 또 사왔냐 맞아요 혼나는 게 끝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장보러 안 가려고요 전소희님 두 분은 무대에서 감정을 잡을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김나영씨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라이브를 불러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와 너무 슬퍼요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순간적인 어떤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근데 저는 좀 그 가사에 몰입하는 게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어떤 가사 어떤 상황이든 간에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랑하던 존재가 그거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게 몰입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가사 생각을 좀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가사만 생각해요 백예린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저도 가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편인데 저는 막 몰입이 잘 된다기보다 그냥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예린씨 근데 노래하는 거 그냥 편한 즐겁죠 노래할 때 되게 즐겁죠 네 편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노래 부르실 때 보면 되게 뭔가 행복행복 이런 느낌이 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가루 권보배님 백예린씨와 김나영씨 두 분 다 이름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수식어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음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얘기 꼭 들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것도 좋은데 한 번 들으면 한 번 더 듣고 싶은 아 1 플러스 1 네 1 플러스 1이 되는 가수였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 재생하고 싶은 네 그게 한 번 들으면 뭔가 여운 남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최근에 영화 라라랜드를 봤는데 그게 되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대단했나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라라랜드 안 보셨나요? 네 꼭 보세요 제가 꼭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꼭 꼭 강압적이야 아 정말 백일 씨는 좀 어떠세요? 어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목표가 아직 좀 뚜렷하지 않아서 근데 뭐 지금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즐겁게 재밌게 잘하고 있어서 네 재밌어요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잘 이어나갔으면 자 1210님 두 분 다 워낙 음색도 좋고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졌잖아요 그 목소리를 관리하려면 뭔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좋은 거 뭐 드세요? 라고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목 관리할 때? 음 저는 그냥 대체로 배즙 같은 거 아 또 촉촉하게 바꿔주기 위해서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죠? 네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달콤하니까요 단 거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 너무 좋아요 예린 씨는요? 저는 딱히 목 관리 역시 역시 타고났어요 21이에요? 몇 년생이라고요? 97년 97년 대단합니다 나영 씨 91년생이셨죠? 아 셨죠? 90년생이셨죠 지금도? 네 90년 제가 90년생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보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네 뭐 하셨다고요? 네 뭐 하셨다고요? 기억도 안 난다고요? 신용혜님 백일인 씨 크리스마스 공연 취소돼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원래는 해주실 건가요? 콘서트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또 이런 공연이 좀 살짝 캐슬됐던 일이 있었군요 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아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근데 하고 싶은데요 근데 아직 곡수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분 세트리스트에 관련된 네 네네 그래서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좀 더 즐겁고 긴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좋은 곡들로 또 진짜 기다려요 라이브 곡들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요 송진주님 아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이거 뭔가 억울한데 아 살짝 그래요? 네 그래도 할래요 송진주님 예린씨 옷 잘 입기로 유명한데 친구가 매일 예린씨 SNS 보던데 옷 잘 입는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예린씨가 옷 잘 입는 어떤 그 뭐랄까 하이틴 스타 느낌으로 하이틴 스타 너무 옛날 사람입니다 아 어떡해요 옛날 사람 약간 냉커피 같은 느낌이죠? 냉커피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냉커피요 냉커피입니다 어쨌든 그런 좀 옷 잘 입는 친구로도 유명한데 이런 팁 이런 겨울에 지금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 어떻게 입으면 되나요? 저는 그냥 늘 친구들이나 물어봐도 그냥 너랑 잘 어울리게 입어라 그냥 그렇게만 친구들이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일단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나랑 잘 어울리게 어떻게 어울리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난 그냥 편하게 입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입고 싶고 어떻게 어울리는 법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제가 SNS 통해서 그런 데일리룩도 좀 보고 있고 또 그냥 원래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꾸미는 거에도 관심 많으시고 그때도 나와서 얘기하셨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구나 역시 그렇다고 제가 잘 입는다는 건 아니에요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SNS 팔로우 팔로우 유선영님 김다영씨 복면가왕에서 부른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때 기분 어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때 약간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제 비염의 시작이 포도염의 시작이 지금 억울하신가요? 아 진짜? 아 가면 쓰고 노래 불러서 호흡이 잘 안 됐나요? 아 되게 건조했어요 아 그랬군요 되게 건조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목이 되게 안 좋긴 했는데 목면이 잘못했네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저 때 되게 뭐랄까 이성환 선생님 노래인데 워낙 좋아하던 노래예요 근데 또 목이 잠기는 바람에 조금 더 뭐랄까 이 노래에 잘 묻어놨던 것 같아요 이 곡에 있는 어떤 분위기가 나의 컨디션과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되게 후루룩 가버리는 그런 기분 맞습니다 예린씨는 좀 어떠셨어요 오늘? 평소 같았으면 되게 재미없게 있거나 작업을 했을 텐데 뭔가 저한테 특별한 이벤트였어서 아 방송을 기다렸거든요 막 월요일부터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뭐 기다렸던 그날 하고 싶었던 얘기 방송에서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네 방송에서 이름 불러달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다 아 그런 건 없고 정연오빠를 좋아합니다 뭐하고요? 갑자기요? 아 팬이라구요 저기요 저는 팬입니다 0718님 오늘 푸른밤은 강아지와 2등으로 한 줄 요약할 수 있겠네요 세 분의 합이 너무 좋아서 듣는 내내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저도 되게 즐겁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실 푸른밤 이렇게 금요일 진행하면 남자 가수분들 나오셔가지고 칙칙하게 남자 셋이서 많이 얘기 나누고 하는데 오늘 되게 집에 들어가면 정말 꿀잠 잘 것 같네요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라이브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린씨가 마지막에 백예린씨가 라이브 준비해 주셨죠 어떤 곡인지 릴리스팅이라는 릴리알렌의 노래고요 제가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려서 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커버를 하셔서 네 부르셨던 그 곡을 오늘 또 라이브로 같이 듣는군요 자 그러면 백예린씨의 라이브를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릴리알렌의 원곡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릴리알렌의 원곡 릴리알렌의 원곡 릴리알렌의 원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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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